혼자 지내신다고 하길래 해장국 좀 끓였어요. 그냥 맛있게 드시기만 하세요.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할래요. 어제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. 과장님처럼 씩씩하고 멋지고 용감한 분은 처음 봤어요. 다들 남의 일은 모른 척 한단 말이에요. 왜요? 칭찬받아 본 게 얼마인가 싶어서요. 아니 과장님처럼 이렇게 좋은 분을 칭찬을 안 해요? 참, 그 식당은 어떻게 된 겁니까? 다른 아줌마가 맡았다는데, 이런 왜 아줌마가 다 합니까? 작업반장하고 필순 아줌마랑 부부잖아요. 그 두 분이 공사장 박진이를 다 맡았어요.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들은 하청 받아 죽도록 일하고 돈은 조금밖에 못 받죠. 아니 그럼 돈이 이중으로 나가지 않습니까? 이 동네 사람들 다 그래요. 작업반장이 보통이 아니걸라뇨. 앞으로 이런 거 주고 그러지 마십시오. 아, 인사해요. 서울서 오셨는데 이 정도도 못해요. 이런 거보다 비용을 절감할 생각을 하셔야죠. 식당에 두 군데로 지출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? 아, 저, 그거는? 아니, 벌써 와 있었네. 과장님 무슨 문제 있습니까? 아니, 뭐 딱 문제라기보다는 이상한 점이 좀... 밥값 이중으로 나간다고 그게 마음에 걸리시나 봐요. 아, 여기는 다 그렇게 합니다. 이 사람 혼자 했으면 좋은데요. 아, 다른 데도 식당을 하고 있거든요. 두 분은 부부시라면서요? 예? 그 과장님이 이상하시네. 아, 우리 둘이 짜고 무슨 비리라도 저질렀다는 겁니까? 뭡니까? 하, 정말 꼭 그런 말 드셔? 아니, 이 밑둑 끝도 없이 왜 이러시나, 우리 과장님께서. 이걸 보십시오. 서울하고 비교해도 훨씬 많이... 아, 빈쟁이 정말 확쌍하네, 이거. 아니, 그럼 이 여자하고 짜고 모든 것을 다 해먹었다는 얘긴데요. 좋습니다. 과장님이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. 하, 그럼 안 되지. 아, 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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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. 자기가 해봐야 알아. 예? 이 사람 바쁘다는 것을 겨우 사정해가지고 이제까지 식당을 했던 겁니다. 예? 인부들 음식까지 주는 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. 예? 좋습니다. 식당 바꾸려면 바꾸십시오. 예? 골치 썩어도 전 모릅니다. 예? 그렇게 바쁘시면 한번 바꿔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. 정자식당이 하던 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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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철벌팀 오늘 철수 일참는다 오늘 활당량 다 맞췄으니까 쉬어도 되는거죠 그렇지요 과장님 제 잘못이에요 내가 못난 놈이죠 과장이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과장님 멋져요 나쁜놈 때려삼는 암형어사 같다구요 여보 나야 좀 먹었어 기분이 좋아서 좋은 목소리가 아닌데 무슨 일인데 그래 여보 당신 말이 맞는거 같애 난스럽게 못난 놈인가 봐 여기 작업반장들도 나한테 개기는 거 있지 그게 자랑이야? 집안 가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당신 그런 말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? 잘할게 내가 노력할게 여보 당신 목소리 듣고 싶어서 내가 전화한거야 나 외로워서 못 견디겠어 됐어 나 손님하고 얘기 중이야 끊어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싫어지기만 하니 답답해 내가 있잖아 내가 나 먼저 일어설게 아니 그냥 가겠다고? 왜? 오늘은 우리 처음으로 데이트하는 날인데 그럴 기분 아니야 아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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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아 아이치 아니 아니 아이치 아이치 쉬었다 인마 목숨 걸고 할 일이 있냐 아휴 그래 좀 쉬었다 하자 아 형 근데 우리 모처럼 요거 요거 고스톱 한 뒤집가? 과장님이 마룽이 시푸랗게 뜨고 있는데 고스톱은 무슨 고스톱이야 아 형도 참 아니 형도 이제 과장이 무서운 거요? 그 쌀떡는 소리 하지 말고 국수나 먹어 아 참 그런데 이거 3시가 됐는데 이 여자 이거 왜 안 오는 거냐 이거? 어? 아 요거 오정자 맞아? 어? 맞긴 맞는데 왜 저래? 많이들 기다리셨죠? 동원 네 내려 놀아 아 이게 뭐야? 바보로